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기한 한자 공부입니다. 오늘은 굽재를 살펴보겠습니다. 발굽재라고도 합니다. 돈재일주란 말에서 재가 되겠습니다. 돈재일주란 뜻은 돼지발굽과 술안잔이란 뜻입니다. 즉, 작은 물건으로 많은 물건을 구하려 할 때 쓰는 말입니다. 그러면 발굽재를 살펴보겠습니다. 위의 한자에서 왼쪽 부분 발굽이 부수가 됩니다. 총 16회기입니다. 위의 한자를 보기 전에 돈재일주를 살펴보겠습니다. 돈재일주 중국의 위왕 8년, 초나라가 제나라를 침입했습니다. 위왕은 신하 순호군을 시켜서 조나라로 가서 구원병을 청하도록 했습니다. 순호군은 자리에 앉아서 웃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위왕이 하는 말이 적다고 생각하시오 하고 반문합니다. 신하 순호군이 대답하기를 길가에서 풍작을 비는 사람이 돼지발의 술안잔으로 밭에서 수레에 가득하게 곡식이 풍련되기를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손에 든 것은 작으면서 원하는 바가 큰 것을 보았기 때문에 웃음이 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위왕은 예물을 더 늘려주어 보냈다고 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초나라는 한밤중에 철수하고 말았다고 합니다. 겁에 질린 것이죠. 이 이야기는 4기 골계열전에 나옵니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굽이란 말도 보겠습니다. 발굽굽 짐승의 발끝에 두껍고 단단한 발톱이죠. 그리고 구제역도 있습니다. 구제 입구와 발을 가리키는 말이죠. 소, 돼지의 전염병입니다. 입의 점막, 발톱 사이, 피부에 물집이 생기며 체온이 급격히 상승하고 식욕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구족 제철이란 말도 있습니다. 개발의 편자죠. 편자는 말의 신발입니다. 발발굽에 U자 모양의 새조각이죠. 그러니까 개발에는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을 개발의 편자라고 하죠. 그러면 위에 한자를 보겠습니다. 오른쪽 부분은 임금제입니다. 임금님을 나타내는 것이죠. 310번 영상을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발족자 대신에 입구를 쓴 울제도 있습니다. 이것은 318번 영상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위에 한자를 하나씩 보겠습니다. 왼쪽 발족입니다. 조, 한글, 마같이 보이지만 그대로 발족이니까 조그로 하겠습니다. 써보겠습니다. 발족 그리고 오른쪽은 전체가 언뜻 보면 제비로 보입니다. 그래서 제비로 간주합니다. 제비로 간주하는데 하나씩 보면 설립자, 포로 봅니다. 완전한 설립자는 안해도 지붕과 함께 포집으로 봅니다. 써보겠습니다. 포, 집 그리고 아래는 수건건자 그래서 포집건이 됩니다. 이때 포집건 전체를 제비를 닮았기 때문에 제비로 봅니다. 그러면 족제비가 되겠죠. 족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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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족제비와 발음이 같습니다. 이것을 연상하면서 기억하시면 기억이 상승되겠습니다. 족제비 발음하시기 전에 족제비 발굽을 보셨나요? 잘 안보이죠? 못보셨을 겁니다. 족제비 발굽을 보셨나요? 하는 느낌을 가지고 발음하시면 기억이 상승되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족제비 족제비 발굽제 족제비 족제비 발굽제 족제비 족제비 발굽제 써보겠습니다. 족제비 마 그리고 제비 포 집 건 족제비 발굽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